일반 유물 음...님도 냄새 음...댕댕댕댕 아멘 음 으 으 으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감님의 대단원각은 언제였나요? 하늘 거지같이 나오네. 혹시... 거짓인가... 디펙트 카드... 풀의 디펙트 카드만... 있는 곳과 같은 이치... 대단원... 시즌 1호 대단원... 이거 대단원 못하면... 큰일 나겠네... 됐다... 퍼져... 귀나 찢어조라... 저거... 대단원 못 마신다... 너무... 그걸로... 진짜.. 진짜... 그렇게... 눈치채는... 네... 이렇게... 다닐을 넘어갈 것이다...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당신의 체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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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어디 갔어? 엘리트 다 뒤졌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대단원 한땐 그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었지. 도내가... 도내가... 이게 대기지. 반박시... 엘리트... 다 된 빛은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음. 그 중엔... 그 중엔 가지를 당된 자도 있었다. 이 중엔... 이 중엔... 그 중엔... 모든 발판이 엘리트였으면 좋겠다 어, 입구야 악위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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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1댓만 더 받자 대중시계 건무 내 잔상 얘 잡고 잔상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데다노니 데다노니 아니 내 데다노니 여기 있네 수네코 룬반구 패턴 알아서 뭐하게 예 귀신이다 아 마사기가 분위기 났겠네 날씨가 눈치챙겨 아 카드 이렇게 많이 보는데 뭐.. 쓰레기같은 것만 남아 신성 떴냐? 아니오 최대 체력 깎이는거 너무 꼬운데 아씨 왜 뭐 쓰레기같은 이벤트 밖에 안나와 흰 마이너스 사다리가 뭘 할수있지? 겨우 그까진 팀으로 감히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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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 탑콘이나 가져와라 로빈 배트 탑콘 배트 탑콘 여기랑 건물은 되게 비율이 너무 낮아 너무 낮아 그리고 잔상이 없어 잔상 죽죠 제발 가방? 님두 수미상관 가방과 님두는 한몸이기 때문에 소가 있는 곳에 칼이 있고 가방이 있는 곳에 님두가 있죠 아 제발 잔상 좀 학도 좋은데 잔상 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제발 잔 상 아니 카드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전경기 진짜 쓸모데 대단원 미안해 요시가 돼버린 대단원 설마? 까까 털 잔상이다 강철의 폭풍에서 나온 강철의 폭풍에서 나온 강철의 폭풍 강철 스타럴 아니 결국 잔상 안주네 Incredible 자신있나 자신 있겠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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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알패이 죽여. 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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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 와 연락탄이다. 너무 부럽다. 이걸 살려 죽여. 2스택은 넘어져. 4스택 되나? 장화. 장화. 1스택 되나? 1스택 되나? 1스택 되나? 1스택 유리아 1스택 원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태 빠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의 귀지삐를 할까? 심장 너의 패배다. 허접해.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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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